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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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땜에 치 떴어요 야 이거 목숨 걸어야 돼 야 이거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야씨 미치 얘들아 흥분하지 마 나도 흥분 안 할게 ㄷㄷ 오케이 오케이 결과는야? 예스 이겼어 좋았어 좋았어 좋잖아 공원도 보세요 공원도 생각하냐 짜잔 짜자잔 투표소 앞 뒷골목 숍 앞에서 탈 수 있네요 하이 귀여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바이